여기는 산양삼이요. 그 산양삼 시식도 하고 계십니다. 이게 지금 몇 년생이죠? 7년근이요. 7년근. 7년근입니다. 한 뿌리에 10만원씩 한 뿌리. 아, 만원씩 한 뿌리. 아, 크네요. 이거 보세요. 엄청 크네요. 나름 크죠? 산양삼. 산에서 심어서 옮겨 심기도 하는 걸 장래삼이라고 하죠. 그리고 지금 1등급 열뿌리. 이거는 지금 10만원이래요. 일단 여기는 여기도 10만원이래요. 선물용으로 아주 좋겠습니다. 이거는 8뿌리 30만원이에요. 이 8뿌리. 보실래요? 8뿌리. 와, 대단한데요? 8뿌리 30만원입니다. 예쁘죠? 8뿌리 30만원. 이거 산양삼이에요? 산양삼? 8뿌리 30만원. 정도 있고요. 산이 키운 삶이래요. 몸에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산양삼 향이 엄청 좋죠. 사포님도 있고. 엄청 좋죠. 이거는 이제 만원씩이죠. 만원씩. 네,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7년근이네요. 7년근. 그렇죠. 산이 키운. 네, 감사합니다.